신명기 11장 계속해서 나눕니다. 18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 그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자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주의식 트래디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테플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작은 상자인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읽을 때 손목에다가 작은 상자를 메어다가 가죽끈으로서 묶고 또한 이마에다가 그 상자를 붙여다가는 성경 공부하거나 또 기도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테플린입니다. 테플린이라는 것은 오늘 이 18절 말씀에 기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그 작은 상자에 놓고는 항상 여기서 말씀하시죠. 마음과 또한 그것을 생각해 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또 손에 맴므로서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게 마음에 새겨져야 되지만 또한 그들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올해 저희가 성경 1독을 하려고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52주 동안 성경을 한 번 다 읽는다는 거 어지간한 열심 가지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힘과 은혜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을 가면 또한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랬는데 20절 말씀에 또한 재미있는 Another tradition이 나옵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라고 했죠. 메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주자라는 것도 어떤 조금 긴 상자 같은 그런 통인데 거기다가 마찬가지예요. 쉐마의 말씀을 적어다가 넣고는 문설주 그러니까 방에 들어갈 때 그 방 문 옆에 있는 기둥 있죠. 거기와 또한 집 바깥에 이렇게 붙여놓고는 들어가며 나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손에 대고 만지면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게 이 유대의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예전에 시나그그였죠. 주의식 회당이었는데 그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사무실과 당회실에 보면 이렇게 문설주에 그 기둥에 페인트 색깔이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 그게 바로 메주자를 붙여놨던 데입니다. 떼내면서 거기를 다른 색깔과 동일하게 페인트를 하지 못해서 아직도 표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엉뚱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있다 없다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메주자와 테플린을 사용했느냐. 왜 그렇게 지금도 정통적인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색해 보이는 가운을 입고 이렇게 머리도 길게 닦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저 전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이스라엘의 행하는 행위에 더 깊은 의미라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19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한 강론하고 어디서 강론하느냐.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은 들었고 들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세대에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굳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게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큰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들어가면 그리심과 에바리라는 두 산이 있는데 그 두 산에 이스라엘 백등들을 세우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한 산은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산은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판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참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에는 이렇게 하면 더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뭘 그렇게 상자를 붙이고 뭘 그렇게 매주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느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지 않으시리라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매주자, 테플린,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도와 또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하심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